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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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쇼핑백이 생겼다 뿌우 이게 뭐지? 어? 여기 편지가 있잖아? 열어보시오 어? 당연히 열어보지 궁금하니까 빨간색 풍선을 부시오? 어? 여기 빨간색 풍선이 있다 불어봐야지 뿌우 나 잘 볼거야 뿌우 아! 여긴 온통 빨간색 마을에 왔잖아 뿌우 파란색 마을? 어? 오리은 너? 어? 갈래누나 누나 빨간색 마을 갔어? 어? 나는 지금 빨간색 마을 너는 파란색 마을? 맞아 나 지금 파란색 마을에 왔어 어? 갈래누나 빨간색 마을 갈래 안 갈래? 헤게게게 야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? 죽을래 뿌우 아 재미나 개개개 근데 여기 뭐야? 말랑이 거래판이잖아? 그리고 나한테 빨간색 말랑이들이 잔뜩 있어 어 맞지 누나 나도야 거래하면 되는건가봐 엄마 파이프 파빗 애기 파이프 파빗 뿌우 어 누나 나도 있어 파란색 파이프 파빗 엄마 해기 해 캐캐캐 그럼 난 이거 새구리알말랑이 이거 완전 느낌좋아 좋지요 뿌우 그래? 그럼 나 좀 신기한거 낼게 이거 파란색 말랑이 해 캐캐캐 재밌지? 우와 저거 뭐야? 신기한거야? 어 이거 봐 얘는 보라색이야 사실 캐캐캐 정말이잖아 다음엔 보라색도 했으면 좋겠다 보라색 마을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워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우 나도 좋아요 눌러야지 승인뿌 오 나 이 사이즈 팝이 제일 재밌어 왜냐면 이거 엄마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이거는 엄마가 뭐라고 해 재밌잖아 애기 파이프 팝이 엄마 파이프 팝이 같이 늘어난다 개구리의 말랑이 재밌어 저번에 박세희 누나가 이거 가져갔는데 다시 내꺼 오 이 파랑색 말랑이 신기해 오 재미있지네 다음 거래는 이겁니다 바람색 팝이 오 재밌겠잖아 나는 이거 천주사다 팝이시다고 오 천주사다 팝이 멋있지만 추가해주세요 추가 그럼 전 이거에요 이거 비눗방울이야 이거 냈으니까 추가해주셔야 돼요 추가 오 비눗방울 나 저거랑 똑같은거 있어 나도 가위바위보 되는 비눗방울 똑같지 똑같지 오 그럼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자 가위바위보 해보자 자 좋아 가거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잖아 나 무기다고 너 가위잖아 오 예스 내가 이겼다 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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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아 망했어 아 아 우아 엄청 잘 불리잖아 신났다 어 나도 물어봐야지 잘 불리나? 이렇게 나는 후 한번에 불러줄게 오 잘 불리지 대박 이거 내가 살린다 살린다 재밌게 다음은 저 이거요 어머머스 팝잇 그래요 저는 이거요 해 팝잇가방 팝잇가방이잖아 어찌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그럼 전 이거요 선물 퍼즐 팝잇 뿌 퍼즐이라고 퍼즐 팝잇 어때 신기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뿌 오 신기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조개말랑이 진주도 나와 신기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오 신기하다 그럼 난 이 딸기말랑이 딸기말랑이 오 추가해주세요 추가 뿌 또 추가 그렇다면 나는 이 포도송이말랑이 신기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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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송이말랑이 포도다 그래 그럼 승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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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재밌겠다 뿌 오 이거 느낌 너무 좋잖아 뿌 오 여기다 글리터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오 팍팍 튕길 것 같아 우와 포도송이말랑이 이거 가방에 넣어볼까 응 가방에 쏙 들어가잖아 아 갖고 다녀야지 뿌 오 이거 느낌 진짜 좋아 이렇게 딱 맞히면 정답 선물 답이 또 되는 퍼즐 아 재밌다 케케케 우와 색깔말랑이 거래 재밌다 뿌 맞아 재밌다 케케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빨강 파랑 말랑이 거래 대 성공 다음 오키님꺼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1등 2등 3등 4등 오 사랑해요 이거 해주세요 오 사랑해요 이거 해주세요 오 사랑해요 오 마이비 킷 이거 해주라고요?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9살이고 아 그리고 도도 펜션에 놀러오세요 4등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오 이거 계란발랑이잖아 우와 이걸로 엄마 소개해야지 계란판에 넣고 3등은 오 래핑테이프다 오 예쁘잖아 오 예쁘다 2등은 우와 오 새콘달콤이다 맛있겠다 대망의 1등은 헉 헉 저한테 돈을 줬어요? 저한테 돈을 줬어요? 헉 저한테 돈을 줬어요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떻해? 여러분 아니 도연님 만원이 뭡... 아 이 돈을 이렇게 큰돈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만원이면 엄청난 용돈인데 이거 세컨대컴 몇개 살 수 있는줄 알아요? 만원이면? 20개를 살 수 있어요 이 돈은 제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내지 마세요 이런거 보내지 마세요 저 방송에 안내 보낼거에요 이렇게 보내시면 알겠습니까? 나머지 선물은 한번 감사합니다 이거 붙여야지 어? 신짱 신짱 붙이는거 안내? 김도연오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원 4 2 3 2 2 3 2 2 2 4 2 어?